너버 29. You're already back to work? 너버 29. You're already back to work. 지금은 이게 나오기 전에 동료 간의 대화를 들어봐라. 이렇게 디렉션이 나오긴 합니다. How's your back? How's your back? 백이 뭔데요? 등이죠, 등. 그러니까 이제 닫힌 거예요, 등을. 혹은 허리라고도 합니다. 웨이스트가 허리가 아니라 그냥 보통 백하면 백에이크라고 하잖아요. 요통 이런 거. 다친다 어때요? 허리 어때요? It's still stiff, but the doctor gave me the all clear. 자, 요거 이제 스티프라는 뜻 자체가 뻣뻣한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물리치료나 이런 통증에 관련된 데서 나올 때는 스티프라고 하면은 뭐냐 이렇게 결린다고 하죠. 결리다라는 표현을 스티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뻣뻣한 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친다. 그렇긴 한데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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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깁니다. 다시. 자 일단 파일 컴플레인트. 뭐죠? 파일 컴플레인트. 이거 한 단어예요. 파일 컴플레인트. 파일 컴플레인트. 한 단어. 뭐다? 파일 컴플레인트. 항의하다. 이거예요. 항의하다. 파일 컴플레인트. 항의를 제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을 파일을 하는 거니까. 자 컴퍼니스 네글리전스. 네글리전스가 뭐예요? 네글렉트에서 나온 거죠? 네. 무시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 시크 리임버스먼트. 여기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시크. 시크는 구하는 거죠. 그리고. 리임버스먼트라고 이제 나와있는데. 이게 뭐냐. 보상을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버스먼트가 이제 보상이고. 이거는 요구니까.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보상을 요구하다.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다. 네글리전스. 어떻게. 그냥. 그. 회사 부주의. 회사 과실.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요구해야죠.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요 한 문장이 좀 길었고. 좀 챙겨야 될 게 좀 많이 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일단 이거 여재 상황 이제 충분히 좀 이해가 되죠. 내 단위 사항. 여기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I don't like causing any trouble. 그러니까 어떤 트러블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상대로 뭔가. 그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그. 뭐해요. 뭐해요. 갑자기. 현타로 와서. 그. 옳은 행동 방식이냐 아니냐. 회사 잘못됐어. 회사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해. 해야 돼 말아야 돼. 대학생 입장에서. 직장인 입장에서. 하십니까? 안 하시죠. 해요? 할 것 같아? 회사가 100% 잘못이야. 해? 네. 그. 하면 안 되는 걸로. 불문율입니다. 그냥 짤리 각오하고 이제 하면 돼요. 근데 회사가 좋아. 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있어야 되고. 원래 세상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계속. 근데 이제 지금. 얘는 그냥. 그. 뭐냐. 대본이니까. 이런 거고. 실제로는. 회사를 상서를 소송하는 경우는. 100% 진다고 보시면 돼요. 100%. 뭐. 변호사 선임하면 안 됩니까? 회사 변호사는 뭐. 그냥 있나? 네. 하도 못해. 우리 학원도. 쫙. 변호사 단위 있는데. 자. 계속. 자. 남자가 계속 말하는 게. 길어서. 나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좀 얘기하는 건 뭐냐. 자. 좀 길긴 한데. 받아쓰기 한 번 해 보실까요. 지금 제가 이거 요구하는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앞에보다 뒷부분 뒷부분은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어디가 젖었을 때요 floor 뭐다 어 여기 어디갔어요 그 요거죠 floor is a wet 해가지고 지금 바닥에 젖었을 때 바닥에 물이 있었을 때 그때 뭐 해야 된다 warning 사인을 어떻게 요구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닥에 물이 젖었는데 지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등을 다친 상황인 거예요 ok well the management should require warning signs when floors are wet that's true i'll think it over that's true i'll think it over 자 think over what we can consider죠 깊게 심사숙고하다 오픈 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conversation 드론 a the woman's request for medical leave was denied 자 일단 woman's request for medical leave 메디컬 leave 하면 또 뭐지 이거는 메디컬 leave 쓸 게 많네요 병가에요 병가 메디컬 leave 이거 이제 쉬는 거거든요 leave가 메디컬 leave 병가 병가 되는게 reject 됐다 거부됐다 아 이거 처음부터 요청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겠고 혹은 병가를 갔다 온 상황이니까 이건 답이 안 되는 거구요 b the woman's injury resulted from a slip at work the woman's injury resulted from a slip at work the woman's injury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the woman's injury 그 다음에 아니 아니 인줄이 다음에 the woman's injury resulted from a slip at work 예 리절트 라는 단어 틀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비번 같은 경우에는 지울까 이렇게 그 리절트라는 단어를 지금 챙겨서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번에 리절트 그래서 그 리절트 프롬 이라는 거 요거 좀 들으실 수 있었어요 이제 일하다가 미끄러져서 그렇다 그 답은 b죠 그 답은 b 되셨나요 c the company has covered the woman's medical costs 자 일단은 company가 has covered her medical costs 여자의 의료비를 댔다 지금 여자의 의료비를 댔다면 남자가 이렇게 항의하고 뭐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추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본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d the man blames the woman's negligence d the man blames the woman's negligence for her injury 그러니까 여성의 injury에 대해서 뭐가 woman's negligence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거 부주의 그거를 뭐 한다 탓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은 뭘로 비번으로 갈 수 있었어요 ok 이것도 그냥 지나가기 아쉬운데 그 negligence 라는 게 자체가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패턴을 지금 사용이 됐습니다 아까 남자가 말할 때는 company's negligence 이거고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woman's negligence 그래서 company's negligence는 회사의 과실이고 woman's negligence는 여성의 부주의고 그 뜻이 다르게 사용됐어요 어 이거 굉장히 그 문제를 난이도 있게 지금 출제를 한 것이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르게 사용된 겁니다 한 대본 안에서 이렇게 뭐다 부주의라는 뜻도 있고 과실이라는 뜻도 있고 그니까 뭐 부주의나 과실이나 다 같은 뜻이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자 자